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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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처음에 제가 점을 보러 오신 분이 바로 보살이었어요. 무당이 점을 보러 왔어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신을 받고 3일 만에 법당을 차려서 법당을 꾸며서 신을 신고 해주신 분들이 꾸며 주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한 달쯤 됐을까 이사가서 있는데 한 60대 정도 되신 보살님이 무당이 저희 집에 점을 보러 왔는데 평민인 것처럼 하고 왔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을 과연 어떻게 봐줘야 되나 이제 심장이 막 뛰죠 불안하죠. 처음이니까 낯선 사람을 처음 보고서는 점사를 보라 하니까 그래서 이걸 진짜 과연 속으로는 이 사람을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 이제 걱정이 돼서 인간의 생각을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마음으로는 불안했는데 일단은 신령님한테 추건을 했습니다. 이제 처음에 처음 내린 제자고 한 달밖에 안 된 제자니까 그냥 무조건 신령님 저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손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니 아무튼 둘러보시고 올바로 판단해서 그냥 일러주시면 일러주시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 추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에 딱 앉았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30년 전에는 복채가 3,000원, 5,000원이에요 5,000원을 딱 놓고 점을 봐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름하고 성명하고 사주팔자를 불러주세요 하고 제가 종이에다 적었어요. 적으면서 그분을 쳐다보니까 왠지 나하고 눈을 안 맞추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건가 내심 불안해하면서 이제 그 추건을 하게 됐어요. 그래갖고 이제 어디 사는 누구다 하고 이제 나이는 몇 살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남자분하고 가족을 이제 대시길래 이제 그걸 이제 다 이제 신령님한테 추건을 하면서 잘 봐주세요. 올바로 일러주세요. 라고 했는데 오냐 알았다 이렇게 딱 도산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더니 기자가 제 제자가 만신 무당이 돼가지고 감히 네가 내 제자를 시험하러 왔느냐 말소리를 탁 뱉어버렸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? 하고 아니 저기 기준님 지금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? 이랬더니 왜요? 이래요. 시침 뚝대고 왜요? 그래요.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저기 이거 사주 주신 거 본인 거 아니시지요? 라고 하게 됐어요. 그 말을 뱉고 나니깐 어깨에서 힘이 막 나더라구요.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아니에요. 우리 신랑이에요. 당신 남편 없잖아. 어? 오다가다 만난 남자잖아. 라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내 남편인데요? 이래요. 아니다. 남의 남자다. 그리고 여기 기주도 남의 기주다. 그리고 자기 가족도 아닌데 왜 자기 사주를 자기 사주라고 말을 하냐. 그러고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할아버지 이 손님을 어떻게 할까요? 제자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말씀을 드릴까요? 라고 앉은 자세에서 그대로 말을 했어요. 그랬더니 도사할아버지께서 기자야 그 돈 가지고 내줘라. 도로 내줘라. 그러니까 점돈을 그냥 내주래요. 내주고 보내라.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.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기주님 이 돈 도로 가져가세요. 그러고선 5천원을 도로 지켜주고서 가라 그랬어요. 그랬더니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했습니다. 제가요 이 옆에 사는 보살이에요. 그런데 우리 신도 사주를 갖고 왔다 이거예요. 그래서 그 말 끝에 당장 나가라고 감히 애동이 제가 애기 제자인데 거기서 큰 소리로 나가라 그랬어요. 나가라 그랬더니 문 앞에다 돈을 5천원을 놓고서 그냥 신발도 들고서 뛰어나가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아 올바로 일러주시는구나 중생이 오면 신이 가르쳐주는거지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그때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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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